여기에 마리오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어요 오 마리오 형아 자 마리오를 구하러 가봅시다 나이스 나이스 자 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 안녕 자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알 됩니다 알 이 알을 나중에 공격하면 돼요 이 알로 야 저 친구 많이 왔어 정명승부를 합시다 야 끝 끝났다 나이스 마리오 구출 나이스 마리오가 모자를 찾았다 외출할 땐 몸단장이 중요한 법 자 지금부터 마리오의 대활약이 시작된다 자 이러고 여기 한번 더 들어가면 요시가 나옵니다 네 이제 마리오로 깰게요 자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갑시다 자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갑시다